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국정원이 어렵사리 있게 성사시킨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문제에 대한 그런 감사 결과가 일부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는 북한 해킹 같은 것은 일체 없었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용망을 선관위 내부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인터넷망을 통해 쉽게 외부에서 얼마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득표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바로 그 같은 주장에 대해서 선관위의 일관된 주장이 거짓말이었다는 부분들이 이번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뻥 뚫린 겁니다. 1년 예산을 9천억이나 쓰려고 광고 예산비를 뭐죠? 그렇게 많이 쓰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뻥 뚫려 있는 선관위 보안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업무 관련 내부 시스템이 북한 혹은 선거 사기 세력 등 적대 세력의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전 선거 과정의 선관위 내부망과 장비가 북한이나 중국의 해킹에 뚫렸다는 정황은 현재로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든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관되게 부정성가 없다고 외치는 그 바닥에는 전용 인터넷망을 쓰기 때문에 일체 외부에서 선관위 내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정원의 보안 조사 결과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걸 가지고 문을 열어주게 되면 그러면 얼마 안에 들어왔으면 뭡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든지 원격 조정을 통해서 득표수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예산이 8,725억을 쓰네요. 인력은 2,961명이고. 여러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구조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밖에서 여러분들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득표수가 왜 그렇게 조작됐는지 그 이유가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선관위는 최대 외부의 체력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서버라든지 이런 데 접속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렇게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을 알렸다. 우리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외부에서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득표수 조작 작업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화성에서 온 자료도 아니고 금성에서 온 자료도 아닙니다. 이게 2016년 총선과 2022년 총선에 울산광역시의 후보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2016년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채누리당이나 더블당이나 간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표인 겁니다. 4년대 여름에 실시됐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조작이 있었던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은 울산 남구 나에서 마이너스 12.1% 울산 남구에서 마이너스 11.2% 동구에서 마이너스 6.9% 북구에서 마이너스 13%. 울주구는 마이너스 11.1% 마이너스 12.5% 이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표를 훔치지 않고서는 전산 조작을 통해서 표를 도독질하지 않고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더불당 한 게 다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불당은 울산 남구가 나의 플러스 12.5 남구 올해 플러스 11.5 동구의 플러스 5.3 북구에서 11.6 미친 수치입니다. 울주군의 플러스 11.9 이 짓을 누가 했냐 이야기.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득표수 정감 작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제야에 계시는 k님 제야 전문가하고 또 다른 엑셀 작업에 아주 능하신 분이 전국을 다 분석해가 여러분들 다 보내준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울산광역시 자료만 딱 보게 되면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도독질한 다음에 더불당 한 게 더해줬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오늘 국정원 감사에서 나온 것처럼 외부에서 얼마든지 인터넷망으로 접근 가능했으니까 ip하고 여러분들 패스워드 이런 것을 다 공개해 주게 되면 옆집에서 하더라도 다 접근해 가지고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선관위는 조작 안 했다고 하죠. 조작 안 했으면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을 안 했으면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오냐 이야기. 이게 화성에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금성에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달나라에서 내려왔습니까 이게 토왕성에서 내려왔습니까 울산광역시 선거 데이터가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때 누구야 여러분들 선관위원장이었습니까 권순일이가 선관위원장이고 선관위 사무총장이 여러분들 조해주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마다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경험이 7번이나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전투표 조작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나 뭐죠 걱정을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강남값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강남값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2016년은 차익값이 마이너스 0.3 세뇌리당 더블당 플러스 0.4 아주 작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가 다 같았다는 거죠. 대단히 과학적인 대수의 법칙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3.5 더블당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12.9번 얼마나 표를 도덕질했으면 이렇게 나오냐 이야기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했지만 조해주하고 권순일하고 여러분들 수사함부를 안 받은 나라 된 겁니다. 나라가 한마디로 개판인 거지. 내가 이런 주장을 한다 해가지고 내 개인한테 무슨 떡이 돌아옵니까 밥이 돌아옵니까 그래도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개새끼도 아니고 뭡니까 사람이 뭡니까 소새끼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양심도 있고 사람이 이성이 교육을 받았으니 이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이번에 나오네요. 그러니까 국정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선관이 시스템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들락날락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관이 안에서 조작 안 했을 거고 문 다 열어주니까 바깥에 조작 다 했겠죠. 이건역이 함께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위원장 했던 사람. 양정치랑 함께 물어보면 자세히 알겠죠 누가 했는지. 조해주 않게 물어보면 다 알겠죠. 권순일은 모를 거고. 조해주 않게 물어보면 누가 이러면 어떻게 작업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이건역이 함께 물어보면 뭡니까 이건역이 이러면 검찰에 불러가 이러면 뭐죠 정거자료 대고 누가 했냐 물어보면 다 나오겠죠. 이거 뭐 너무나 이렇게 패배적인 그런 패배의식에 젖을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뭐 짐승들입니다. 짐승들. 이런 것을 규명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 광주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관한 호남권은 특수지역이지 않습니까 2016년 총선이나 2022년 총선이나 차이값이 꽤 굉장히 작죠. 딱 하나 광주광역서구어른 조작한 것 같네요. 그다음 이게 서구값도 뭡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1.9 이렇게 나온 데는 이 자료 이름 다 돌리면 몇 퍼센트 조작값 사용했는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4.5 마이너스 3.1 플러스 3.2 마이너스 1.9 이런 데 나오면 이게 광산구을 민의원 민의원일 겁니다. 여기는 뭐 조작 안 했는 것 같네요. 그래도 뭐 현장이 작지 않습니까 뭐 참 뭐 이런 방송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참 이 나라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 가지고 선거를 그냥 도둑질을 그냥 밥 먹듯이 해도 여러분들 그냥 다 눈감아주면 되겠습니까 울산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지게 도둑질을 했는지 에이 나쁜 놈들 이러고도 다 집에 가면 아버지고 어머니일 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다 노예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런 참 진실과 사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부정성거를 해보안 도둑놈 시리즈가 날개를 좀 달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 또 지난 지난주부터 양서 아주 훌륭한 그런 귀한 책을 공병호TV에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책이 좀 두텁습니다마는 정말 한번 일독할 만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 선거를 해보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